주상전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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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발견됐나? 옳지지 놈들이 숨기고 싶은 거라면 내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뜻이겠지 흥미롭구나 오늘부로 예문관에 배속된 험열 윤이서라 하옵니다 한 번 보고 들은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룡의 꼬리 끝에 남 개는의 개승 모듬이었지 너냐 여덟 개입니다 이제 내 곁에서 오보 이상 떨어지지 말거라 너 자냐? 따라오라 오빠야 낮에는 상관, 밤에는 도광 제가 왜 그런 비밀스러운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? 어밍인데? 잊지 말거라, 우린 신고생이라는 것 전화 내 이름이 이전하여 하하하하 히트!